행복도 나 잠시 살던 그대뿐만 못 찾아서 그 계절 끝에 다시 깨달아요 촬영 잘해 밥 잘 챙겨먹고 그냥 귀요말 다 들어줘 그리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정지호란 사람에 의해 정상적으로 산물을 판단할 수 없는 심각한 중독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일까 우리 화해한 거지? 그럼 뽀뽀해줘 한 번 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청소할래? 그러자. 선배님 가만히 있어. 내가 다 해줄게. 뭐하냐? 청소해. 넌 저리 가. 깨끗해졌다? 도저히 못 참겠다. 드러운 거 진짜. 이게 무슨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할 짓이야? 이렇게 드럽게? 먼지다. 너도 청소 좀 해, 청소 좀. 어, 힘들어. 야, 안 해. 안 해. 아, 힘들어. 야, 어머. 너 뭐야? 저기, 여기. 저기 있다. 거기, 거기. 거기, 거기. 선배, 저기요. 어? 1달러에 살아? 내 거야? 너는 애들 줄 거야. 야, 놀이 좀 하지? 싫어. 어이구. 싫은 것도 많아요, 우리 다람쥐. 어, 저기 먼지 있다. 김반사라고 할게. 아, 저기도, 저기도. 아, 여기부터 하고. 근데 너 진짜 40킬로 맞아? 어머.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 많잖아, 먼지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